위생이죠. 식품위생은 식품관리 음식에 관한 위생이니까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음식에 관한 위생물을 말한다. 특별한 것이죠.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는 3가지죠. 일단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강목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있죠. 그것에 해당되는 시설.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 위조에 있는 걸 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법률에서는 뭐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게 50명 시행령에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기숙사 학교인데 이게 법률에 있느냐 시행령에 있느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에서 집단급식소를 규정했고 구체적인 인원은 어디로? 시행령으로 밀어놨는데 시행령에서 몇 명? 50명 이상이죠. 한 번 급식을 할 때 뭐합니까? 50명 이상이 되겠죠. 이게 집단급식소죠.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이거는 왼쪽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둔 거죠. 일단 집단급식소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죠.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죠. 요약하면 비영리. 중요하니까 옆에다 여백에다가 적어두고 아니면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비영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 아니라 특정 다수인이죠. 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식인원 1회 몇 명 이상? 50인 이상. 50명 이상겠죠. 1회 50명 이상. 요 네 가지가 집단급식소죠. 그럼 이제 요는 거 하나하나가 함정수가 되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틀립니다. 그죠?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 하면 또 틀린 거죠. 요런 것들이 기출문제나 인데서.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함정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조문을 그냥 쭉 읽기보다는 요런 특징적인 것은 왼쪽에 해두면 요런 게 어떤 부분을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급식소. 집단급식소가 설치되는 요 기관도 있죠. 기관 시설은 가부터 사까지인데 조금 뭐입니까. 조금은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 거죠. 나름대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거죠. 학교 기숙사. 학교 기숙사죠. 학교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병원까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 국가 또는 순서는 약간 다르긴 한데 요렇게 해놓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뭐입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차원에서 후생산업을 도모. 후생. 산업을 도모하는 것이죠. 산업을 하는 장소. 요렇게 해놓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개별적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죠. 학교 기숙사. 학교에 집단급식소 설치되겠죠. 학교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후생산업을 하는 장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기숙사가 먼저 나오죠. 기숙사. 그 다음에 학교죠. 병원. 학교 기숙사. 기숙사 학교보다는 학교 기숙사가 훨씬 더 입에 잘 붙죠.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 시설이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후생. 관리인 거죠. 후생산업. 산업기관. 산업체죠. 산업체에서도 뭡니까. 산업체. 대규모 산업체. 산업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급식을 시행하는 데도 곧잘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게 집단급식소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개별과 같은 존재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한 두어 번 계속 중얼거리고 입에 익히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후생산업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학까지 있죠. 그래서 기숙사, 학교,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그 설치되는 장소는 조금은 그냥 눈으로. 그러나 앞에 이 네 가지 특징은 꼭 기억. 그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명? 50명. 이 숫자는 늘 나오는 분이니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